어? 유진씨 결혼하나? 유진씨 아닌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 회사인데 무사 뭔 말? 아 나 아직 피사 안 바꿔 아 아랑 금방 바꿔 그럼 어 알게 은주씨도 결혼하세요? 이거 저 아닌데요 아니구나 아 근데 유진씨도 다른 사람 웨딩사진이 프로필이라 깜짝 놀랐는데 왜 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프로필로 해놔요? 그냥 다 영하지 않나? 아 아 그럼 그 지역문화 같은 거구나 우리만 영임신가? 육진은 영 안하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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